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저거 받아왔다 아니 형님 어디있어? 저기 왔어요 저 밖에 저기 없다고 해가지고 밖에 저 주는거 있더라고 아 진짜 형님? 저 저기 저기서 찾을게요 이제 통만 있으면 받아온다는 저 혼자서 왔니? 아니 이거 민호가 너무하네 진짜 고그러 그렇지 그렇지 와 나이스 나이스 1,2,2,3 2,3 1,2,3 2,3 2,3 2,3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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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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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그러 그렇지 그렇지 대전형이 언젠가 언젠가 심바 다 하자꾼데 대전 스파미디에 앉아맞아 응 음향 좋아 아 나이스 잘한다 티 이쁘다 녹색 녹색 진짜 맞아 와 나이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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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뭐 하겠더라 저는 어떻게 했는데 내 예전에 영상들을 봤어 자 참가로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소에서 하나씩 되겠습니다 그거 아니잖아 맞죠 지혜는 장소가 어디있지? 바깥에서 안 보이는데 바깥에서 파워보다 낫지? 파워보다 낫대 그니까요 진짜 맞죠? 파워보다 낫다 저 정도 수트 좀 가보고 싶다 저게 안쓰이면 되지 액션이 왜 이거래 이게